배우 서리나가 심각한 불면증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TV에 내는 예능 무쇠소녀단 일화 방영을 앞두고 불면증부터 물공포증까지 우리 철인 3종 가능하겠죠. 무쇠소녀단 입히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이 업로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서리나는 불면증을 고백했다. 서리나는 제가 사실 잠을 진짜 못 잔다라며 수면제를 5년 정도 먹었는데 화가 나더라. 내가 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혹시 내가 덜 피곤한가 해서 몸을 더 혹사시켰다. 그래서 갓생산다는 이미지가 붙은 것 같은데 잘 자기 위해서 좀 더 움직인 거다. 건강한 이미지지만 건강한 적이 없는 게 모순이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번 기회에 진짜 건강을 되찾고 싶다라고 무쇠소년단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면제를 먹으면 촬영에 집중이 안 된다라며 수면제를 끊고 해봤는데 3일, 4일은 그냥 세고 하는데 면역력이 무너져서 병원에서 피부양만 24할씩 먹었다라고 말해 출연집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설이 나는 그러다가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서연은 나는 못할 것 같아서 한다고 했다. 나는 수영을 못한다라고 고백했다. 유이는 나는 자전거를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심지어 진서연은 물 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이는 자전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촬영 중 대역을 쓸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진서연은 철인 3종을 하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연습을 해서 3개월 만에 출전한다.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걸 해내는 쾌감.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건 안된다는 것들에 나를 던져놓으면 결국 해내겠지라는 믿음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쇠소녀단은 배우 진서연, 유이, 설이나, 박주영과 단장 김동연이 철인 3종 도전기를 그린 프로그램이다. 철인 3종 경기에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극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쇠소녀단은 7일 오후 5시 50분에 첫 방송된다.